천연기념물 제394호로 지정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제가 올해로 발굴 25년을 맞았습니다. 공룡을 소재로 한 전시관과 공원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지만 추가 발굴과 대중화 방안이 필요합니다.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드넓은 금호호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잡은 전국 최대 규모의 공룡박물관입니다. 벽을 뚫고 튀어나오는 초식공룡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잡은 테마파크입니다. 이곳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 1996년 화원반도와 목포를 연결하는 둑이 쌓이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공룡 관련 화석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. 8,500만 년 전 중생기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으로 해남 이크투스 우항리엔시스로 명명된 길이 7.3m의 익룡발자국 등 화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. 특히 오리류의 조상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세 발자국 등이 대거 확인되면서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거기는 현재 미공대 상태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해안을 약 3km 정도를 더 발굴하고 더 추가로 연구한다면 해남 익룡발자국도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공룡화석지는 백악기 시대의 화석을 집대성한 장소로 익룡을 중심으로 한 당시 생태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공룡발굴교육과 국제페스티벌 등을 우항리 일대에서 개최하는 등 대중화 전략도 필요합니다. 또 지난 2007년 건립된 박물관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전시내용 개편도 시급한 과제입니다. 백악기 거대한 호수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남군 우항리. 공룡연구와 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투자와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.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.